설쌤과 함께 살아있는 한국사 여행 출발 스텝 1 준비하기. 앱스토어에서 한국사는 살아있다 앱을 무료로 다운받고 실행하세요. 도서 앞쪽에 앱 인증 코드를 확인했나요? 앱의 책장을 터치해 인증코드를 입력하고 콘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. 스텝 2. 색칠하기. 내가 원하는 컬러로 마음껏 역사 도안을 색칠해보세요. 너무 진하게 색칠하면 인식을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스텝 3. AR 학습하기. 색칠을 다 했으면 앱 메인 화면에 AR 학습을 터치해주세요. 색칠한 도안과 스마트 기기의 거리를 조절해 도안을 흰색 가이드박스에 맞춰주세요. 짜잔! 스마일이 되면 내가 색칠한 대로 역사 속 인물, 사건, 문화재가 3D 애니메이션으로 살아 움직여요. 여기서 잠깐! AR 학습 팁! 탁취! 탁취!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재미있는 한국사를 즐길 수 있어요. 또한 스마트 기기와 도안의 거리 및 각도를 조절하면 도안 속 숨겨진 장면을 찾을 수도 있고 스마트 기기를 도안에서 분리하면 손가락으로 늘리고, 줄이고, 돌리며,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. 여기에 역사 톡톡! 설쌤의 한국사 강의까지 배울 수 있답니다. 여행의 사진은 필수! 화면 옆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증강색의 한국사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! 앱에 스티커 놀이를 클릭하면 철칵! 와우! 역사 속 인물도 배워볼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설쌤과 함께 살아있는 3D 증강현실 역사 여행을 떠나요. 감사합니다. 여행의 사진은 필수! 여행의 사진은 필수! 아멘